오늘은 8월 17일이고 토요일 선플라워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플라워 트레이어 이쪽으로 걸어가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밭이 있고 지금 딱 해바라기 시즌이어서 여기 트랜큘리티 팜이라는 농장인데 저희 집에서는 한 50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전에도 한번 행사를 여기서 해가지고 농장을 좀 잘 알고 있고 놀러 온 적도 있어요 여기 아직 피지않은 해바라기들 예쁘다 해바라기밭 길이고 애들 저희 애들이 놀러왔는데 사진 많이 안찍고 지금 저기 놀이터로 갔어요 이유는 벌이 너무 많고 앞에 입구에도 폐지판에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꿀벌들이 해바라기 많은 지금 바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 많구나 오늘 행사가 원래 내일 해서 이틀짜리 행사인데 비가 이제 내일은 많이 오고 이제 오늘 비도 조금 오기로 해가지고 행사를 다음 주로 미룰까 주최측에서 생각을 했지만 지금 해바라기들이 이런 날씨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시들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해바라기가 버틸 수가 없대요 다음 주에는 해바라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번 주에 하되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아마 비가 많이 오니까 캔슬을 하고 내일에 대한 자릿세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해바라기가 키가 커졌네 나보다 크네? 다 나보다 큰가? 다 알아볼 거야? 여기 꼬마 친구들이 놀러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해? 도움이 되고 있어? 지금 서원이 나은이랑 친구네 같이 놀러와가지고 언니들은 여기서 일하고 계산을 도와주고 있구요 동생 나은이는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진짜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언니들이 커가지고 계산도 하고 잘하고 있어 가서 하는 거 같고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하루 되기 좋은 하루 되기 무슨 하루 되기 같이, didn't you guys have a booth at the stadium? minor league stadium? 아, Skyland? 네,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나랑 같이 했고 그리고 그 품도록 워스터로 예, 네, 네, 우리 다 같이 했고 다 같이 했고 좋은 하루 되기 괜찮은거 좋아 재료로 spaces 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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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u 괜찮 Dank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만들래요?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말이야? 네! 네! 아직 안 사고 싶은가 봐! 아직 안 사고 싶은가 봐! 1 kamu 한 cheeppers 1M2 mm 1P1l? well! 긁어있 extern하 Conso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는 좋은 도와주들. 당신은 그치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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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은이도 줘야겠지? Okay, 사완이 하나, 솔리아나, 나은이 You're gonna take a pound of the cashews One pound? Yep And you're okay, so it's gonna be two bags Do you want a paper bag? I will put it here 제가 넣을게 서운아! 땡큐! 다름이 아니라 아, 혹시 액션하세요? 어, 라이프한거 아니면 인생거, 아이패 인생거? 라이프한거? 딴은 안맞아요, 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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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꽃땐도 없이 땡큐 어차피 Mind 나는 웃기 Зд Druid 먼tı perfection 피칸? 10.000원 캐시가 좋은?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피칸 피칸 Ty 이 집이 다신 것 같다. 이 집이 동일한 집 가게되면 윗집은 이었지만 그니까 그니까 너무 귀엽다 한 번에 든지 한 번에 든지. 그렇게 한 번에 든지? 한 번에 든지? 한 번에 든지? 네. 저 조합. 제가 죽을 것 같다. 그니까. 저가 든지 아닌가? 제가 든지. 진짜 한 번. 맛있게 해야지 오늘ян주가 도착한거야 rust BK 를 기다려줘요 우리 딸기 한 장소에 왔어요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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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리고 물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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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기 하나에 왔고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요리한 곳은 매운 소금 잠깐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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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요 하소금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2$. 12$. 12$. 12$. 12$. 12$. 12$. 12$. 12$. No, no. One almond. And then another Coke as well. Regular Coke. So it is going to be 14$. Thank you so much. Gracias. Thank you! You are ready! Really. Well prepared.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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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비가 아 이제? 아 이제 비가 봐봐 갑자기 망와 망와? 어 그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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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람 부는 비야 막 들어와 지금 어 그러니? 다 들어와 사막 밟아 여기 여기 비가 이리와 비가 갑자기 진짜 쏟아졌어 많이 이게 조금씩 오다가 쏟아진게 아니라 그냥 쏟아졌어 한 10분 뭐 한 15분 정도 쏟아져서 지금 막 안에까지 막 덮고 있어서 막 테이블도 막 다 안으로 하고 다행히 막 크게 막 덮지는 않았는데 4시 안되고 45분이야 세상에 총 4시지 뭐야 다행히 막 아 12소랄까 애들 잠깐 저희 딸하고 친한 친구 잠깐 일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저희 딸이 아이패드에서 포스기 누르는거 하고 그 친구가 돈 거실로 주는걸 연습했어 연습했어 어 연습을 맡았는데 저희 이제 첫째 딸이 또 많이 해봤다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자 봐 내가 스님이 하고 여기로 간다고 데모에 펜앱2 쿠허니를 줬어 그럼 더 얼마줘야돼 아이패드 누르는거 떼어보라고 연습 귀여웠어야 돼 실전 연습 한 10분 정도 남았고 오늘 기대 이상이야 오늘 기대 이상이었던거 같애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 나는 아이스크림 있나 그놈의 아이스크림 농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홈메일 수저로 만들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 문 닫았을수도 있어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아이스크림 이런데 같은 아이스크림 무조건이지 아니 그냥 그냥 레귤럴 사이즈 쿠키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밥도 먹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를 안하고 와야돼 거의 해피하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고맙습니다 다행이로 많이 먹었음 너무 맛있었어요 다녀석 끝